안녕하세요~! ? 복드릴게요 초밥 두부 흡수부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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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오징어 몽땅 저는 고기만물도 좋아해요 고기 고기 고기만물도 더 맛있었어요 고기 고기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딸기 새콤달콤 팽이버섯 팽이버섯 고춧가루 치즈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소금은 물이 넣었어요 치즈가는 엄청 맵지 않아요 치즈가 더 넣어서 끓여있는것 같아요 치즈가 너무 잘어울네요 치즈가 너무 잘어울려요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다음은 소금 정신없이 먹어야죠 소금 매콤한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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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 계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